네, 이번에는 제가 웨지샷. 거리감 맞추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, 사실 웨지샷을 프로들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이제 팝파이브홀이나 또 짧은 팝포홀에서 버디 찬스를 만들어내야 되는 샷들이기 때문에 거리감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를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. 일단 제가 지금 50위도 웨지를 들고 있거든요.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를 그냥 기본적으로 잡고 풀스윙을 했을 때 얼마를 가는지를 알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본인의 거리를. 그렇죠. 이게 컨트롤을 하려면 내가 풀로 쳤을 때 몇이 가는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요. 컨트롤이 가능하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풀스윙을 했을 때 몇 미터가 가는지를 체크를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. 근데 그게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실외에서 연습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약간 체크가 가능한데 여러분들은 어렵잖아요. 그래서 그냥 필드에서 혹시 내가 뭐 90미터나 100미터 뭐 남았을 때 내가 이 샷을 풀스윙으로 했을 때 얼마 정도 가는지를 좀 대충이라도 알고 계시면 좀 쉬우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풀스윙 하는 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. 네. 그냥 저는 웨지샷 같은 경우도 볼 위치를 중앙보다 살짝 좌측에 두고 치거든요. 부드럽게 들어갔어요. 네.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88미터가 갔네요. 조금 전에. 근데 저는 필드에서 52도 웨지를 쳤을 때 정말 잘 가야 95야드 가거든요. 95야드. 그리고 편하게 쳤을 때 90야드. 그럼 거의 비슷하게 나간 거네요. 비슷하게 나간 거네요. 캐리로 갔을 때 90야드 정도를 풀로 보기 때문에 90야드가 넘어가는 샷은 웬만하면 52도를 사용하지 않아요. 왜냐하면 웨지샷을 풀샷을 하게 되면 살짝 왼쪽으로 말리는 경우가 저는 나오더라고요. 감기는 경우가 나와서 그런 방향성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샷이기 때문에 저는 90야드가 넘어가는 샷은 52도로 치질 않아요.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아마추어들은 욕심이 있어요. 그래서 80미터에서 상대방이 56도를 잡잖아요. 그럼 나는 58도로 80미터로 치려고 해요. 그것도 풀로 다 그런 욕심들이 있단 말이에요. 맞아요. 이게 파3 같은 경우에서 꼭 상대방 못 치는지 신경 쓰시더라고요. 일부러 농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몇 번 쳤어? 이렇게 물어보면 예를 들면 6번 쳤는데 거꾸로 보여주시면서 9번 쳤다고 얘기하시면 돼요. 근데 그거 그런 자존심 필요 없거든요, 사실. 6번을 치든 5번을 치든 더 잘 붙이면 되는 거잖아요. 항상 그런 마음으로 나는 너보다 더 긴 걸로 잘 쳤어 라는 그런 자부심으로 바꾸셨으면 좋겠어요. 그럼 특히나 김하나 프로가 얘기하는 것처럼 웨지샷은 그만큼 더 간결하고 정확한 게 중요하다. 그렇죠. 컨트롤샷이 그만큼 중요하고 많이 해야 되는 샷인 것 같아요. 웨지샷이.